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리실 수 있도록 각종 공제 제도와 더불어 회원님께 건강과 혜택 그리고 행복을 더해드리는 공제 외에 맞춤형 복지 혜택 편안한 쉼과 힐링을 위한 혜택과 알차고 실속 있는 일상 속 혜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혜택까지 회원님께서 미리 알고 챙기시면 좋을 맞춤형 복지 혜택과 이용 방법을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복리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만큼 각종 공제 제도 뿐만 아니라 오직 회원님만을 위한 복리 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회원님들께서 더욱 알차게 공제 외 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테마벨 복지 서비스 소개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숙방 문화 관련 혜택입니다 공제 외에서 운영 및 제휴한 직영 호텔, 전용 콘도와 제휴 리조트 호텔 여유롭고 편안한 장기 여행을 지원하는 더케이 휴스테이 서비스 그리고 품격 있는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문화 공연 할인 혜택까지 고단한 업무로 몸과 마음을 지친 회원님께서 편안하게 쉬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공제 외에서는 숙방 문화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먼저 공제 외 회원님이시라면 누구나 직영 호텔과 전용 콘도 그리고 제휴 리조트와 호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공제 외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으며 예약 시 공제 외 회원님이시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 하고 숙박 시 본회 회원증 또는 조직원 복지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세요 숙박 할인과 함께 회원님의 일상이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숙박 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더케이 휴스테이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원님 한 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객실 지원금을 제공하는 더케이 휴스테이는 공제 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여행이 가능하니 편하신 시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외에도 회원님께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공연 상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교직원 공제 외 전용 홈페이지에서 공연별 최대 50% 상시 할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회원님께서 선호하시는 문화예술 분야인 영화 관람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영화 예매 시 할인 관람 혜택과 매점 콤보 상시 현장 할인 혜택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다양한 회원님의 선호를 고려하여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곳과 제휴하여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 극장별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회원님을 위한 알차고 실속 있는 일상 속 혜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복지 부족, 무료법률 세무상담, 제휴카드, 예식장, 장례식장, 레저, 스포츠 교통까지 회원님을 위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 부족 혜택은 공제 외의 소중한 동반자이신 회원님의 결혼, 출산, 퇴직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축하 기념품, 결혼 축하 기념품, 출산 축하금, 고구자 회원 축하금, 퇴직 기념품, 20년 유지 회원 감사 기념품 이처럼 다채로운 복지 부족 혜택의 제도별 상세 내용과 기념품 종류, 신청 방법 등은 공제 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제 외는 회원님들을 위해 전국의 무료법률상담소 및 무료 세무상담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시라면 누구나 방문, 유선, 이메일을 통해 회원번호 제시 후 전문가의 무료법률 세무상담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회원 여러분께 생활 속 소소하고 특별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교직원 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금융그룹의 포괄적 제휴로 만들어진 하나교직원 복지카드는 회원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특별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한카드사와 제휴한 신한교직원 복지카드는 회원증과 신용카드 기능, 폭넓은 복지문화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님 또는 회원님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결혼을 축복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지역의 교직원 공제회관에 회원 예식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제회 회원 및 가족은 예식장과 패백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전국 10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님께서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 및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항공, 기차, 골프장, 스파미 워터파크 할인 혜택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에어부산은 회원님을 대상으로 기존 요금 대비 5에서 20%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제주항공은 회원님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리뉴어로 오픈 예정이랍니다 KTX 승차권은 최대 35% 할인 및 추가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회원님의 일상 속 즐거움을 더해 드릴 뿐만 아니라 회원님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건강과 의료 혜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회원님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공제회에서는 회원님이시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대1 개별 상담은 5회, 6인 이내 집단 상담은 4회까지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상의 작은 고민부터 다양한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까지 전문가에게 상담 및 코칭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에 치료가 필요하신 회원님이시라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 하니까 회원님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전국 71개 병원 및 건강검진 통합 서비스 전용 앱을 통해 종합검진 등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복지 혜택은 더케이 행복 서비스입니다 회원님의 일상 모든 순간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 및 전시 관람, 영화, 도서 증정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 더케이 행복 서비스의 연간 일정을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평소 관심 있는 분야의 행사를 미리 살펴보고 응모해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공제회 복지 서비스 모음집 어떠셨나요? 혹시 아직 이용해보지 않으신 혜택이나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꼭 이용해보시길 바라며 한국교직원 공제회는 앞으로도 더욱 특별하고 풍성한 혜택을 가득 담아 회원님들을 찾아뵐게요 더케이 한국교직원 공제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